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트케이입니다 어 오늘 새롭게 컨텐츠 또 하나 올리고 있는데요 닥트케이에 종목분석방송 이번엔 코스닥시총상위 셀트리온 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셀트리온 보시면 항상 월봉 부터 전 봅니다 월봉을 봐야 긴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딱 보이시다시피 5만원 인건 가장 최근에 보셔도 15년도 부터 5만원 때를 돌파하기 시작해서 10만원 때 가는데 딱 1년 걸렸구요 그 이후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0만원에서 37만원 가는데 몇개월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여러분들 단순 가격 비교로 많은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급등 했지 않습니까 몇개월 만에 270%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종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조종 받을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인근 꼭대기에서 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겠죠 자 1봉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보시면 아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받아 주긴 하는데 개인이 요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인근부터 개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낙폭이 상당히 커서 4.5%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 거의 폭락에 가깝게 지금 낙폭을 키웠었는데 셀트리온이 1위 종목이니까 시총 1위 종목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% 정도 빠졌다 자 향후 주가 27만 7천원대에 지키지 못한다면 25만원대까지도 조종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자 그래서 만약에 손실 중에 계신 분이라면 이미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버렸거든요 적어도 20일 개는 여기 30만원을 터치하는 순간 무조건 손절 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윗부분에서 쫓아가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상당히 송실폭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죽기보다는 반등 고점의 이중바닥 스타일로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행히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하락 N자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이제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하겠죠 미국이 아주 추세 좋게 상승하다가 이제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도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마이너스 2.5%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 장세가 좀 진정이 되려면 상당 시간 시간이 좀 있어 보인다 시간이 걸려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25만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고 만약에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25만원 인간에서 만약에 기간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온다면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딱딱해이도 며칠 조정이 끝나고 나면 최고로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저는 추천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분석한다는 내용이니까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